네 번째 프로젝트의 신곡 무대를 선보일 콜라보 팀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고 디바 셋이 모였습니다. 명분여전 아름휴제 거미! 적성근 다생긴 여신 에일리! 그리고 탈색 조배력인 디바 정인! 얘는 완전 귀여운 거 알았는데. 의상도. 오늘 채널 레트로 출연한 게 청청 패션을 선보여 좋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케일환이 수란팀입니다. 국보급 보컬리스트 김범수. 그리고 독보적인 음색의 대세 뮤지션 수란. 범수환. 범수란. 웅컬의 신곡, 웅색 여신을 만난. 김범수 씨가 이렇게 키 커 보이는 조합은 처음이에요. 대체물과 감성보이스 김종국. 매일 듣고 싶은 목소리 방태현. 단전의 씨머송 라이터 듀어 UV. 힙합 씬의 음원 강자 그레이엔 플로코. 덕콜 역사상 최다임원. 되게 많네. 최초로 6인 때그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성룸의 무대. 마지막으로 신속은 비와이 크러쉬. 에디 킴트. 먼저 덕콜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조화. 비와이, 최민. 피커스의 절대장자 그리고 국내 유인에 의한 퍼포먼스의 절반 인자. 신승훈 팀의 또 다른 조화. 레전드 시버슬라이터 신승훈. 여신 벽역 감미로운 보이스 에디 킴. 이미 음악적으로 많은 놀라움을 주셨던 신승훈 씨. 오늘 너무 굉장하다.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아티스트들의 만남. 진짜 사람 많다 이제. 화려하네요. 이 공연 얼마짜리야 이게. 온몸에 지금 전두리 쫙 돋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김정국 씨.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대를 펼칠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음악 자체가요. 배려가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 색깔 한 명 한 명 색깔이 다 도드라지는. 아 진짜 최고의 곡이 나왔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최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진짜 어려운데. 제가 듣기로는 정희 씨가 이번 무대에서 엄청난 도전을 했다는. 제가 무대에서 안무를 안무가 있는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정희 씨 웨이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있다. 감사합니다.